삼성전자의 블록체인 기술에 금융권과 이동통신사 등이 동참하면서 블록체인 상용화 속도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의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총 7개 업체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스마트폰 신작 모델에 신원지갑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에 공동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12일 맺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통신과 제조, 금융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식별자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 적용입니다. 먼저 전국 주요 대학 재증명 발행과 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에 우선 적용될 방침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증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데이터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기관과 기업이 기존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자 개개인에게 통제권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보다 간편하고 투명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기는 발걸음입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어 대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이동통신 3사들은 모그룹인 SK그룹, KT그룹, LG그룹의 신입 직원과 경력직원 채용 시 해당 기술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이동통신 3사들은 모그룹인 SK그룹, KT그룹, LG그룹의 신입 직원과 경력직원 채용 시 해당 기술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참여사들은 ICT 기업과 금융기업의 강점이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증명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될 것이란 기대입니다.